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그의 새로운 기획 궁극의 캐릭터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닥터 프로듀스 시즌 4를 준비하고 있고요. 청간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커튼스쿨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의 메인 진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커그리는 권혁주입니다. 네.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네. 요새 아무것도 안 하는 유승진입니다. 네. 휴가를 다녀온 홍란지입니다. 제일 부럽다. 태풍 속의 마포구에서 빨간색 방 카페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속의 여러분 다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오키나와의 도피성 휴가를 5일을 갔다 왔고요. 4박 5일 중에 태풍이 5일을 쳤어요. 어떻게 오키나와에서 태풍 속에 갇혀갖고 숙소에만 있게 되다니 한국에서 도망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그리고 휴가가 끝나고 태풍의 진로대로 그대로 올라왔죠. 같이 태풍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다들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저는 다녀왔어요. 축하드립니다. 휴가 얘기 못 듣죠. 휴가요? 저는 괌으로 갔는데 괌에도 제가 5박 6일을 갔는데 5일째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 태풍 제가 보냈어요. 네. 보내셨더라고요. 같은 날짜에 출발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휴가를 꼴라 날리고 저분은 신나게 놀고 오셨어요. 저는 그래도 많이 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호텔 우산 하나를 분질러 먹었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확 부는 바람에 우산이 그냥 그 뭐지? 바람 속에 태풍 바람 속에 우산 날아가는 그 순간이 슬랩스틱으로는 정말 꿀맛인데 아 네. 모자 날아가고 제 이마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항상 앞머리를 고수하는데 전혀 몰랐는데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이게 벗겨지면 큰일 나요. 진짜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를 잡으려 아이를 잡으려 우산을 잡으려 하다가 어쩔지 모르는 와중에 이게 확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윈드가 그랬다. 윈드가 그랬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이마가 약점이세요? 네. 여기 되게 넓어요. 이마가 진짜 넓어요. 그래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잘 가려서 그렇습니다. 완다와 거상이라는 게임을 보면 지금 상상해보고 있어요. 약점이 표시되거든요. 언니가 급소다 이렇게. 저 예전에 별명이 있었어요. 이마가 너무 넓어갖고. 뭔데? 활주로. 황비용. 막 이런. 진짜 고풍스럽다. 30년 전에는 여러분. 30년 전에는 변발. 이런. 30년 전에는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으로 놀리는 정치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때 세상이었어요. 참고로 취권에 나오는 성룡이 황비용입니다. 극중 이름이. 그때는 변발로 안 나와요. 아 취권에서 이름이 황비용이구나. 그때 상대역으로 나오는 철심이 이나중 탁구부 7권인가 8권의 사랑사나이 철심으로 나오는 이제 그 한국 배우입니다. 저 세대는 성룡의 이성룡이래. 성룡의 성룡의 취권을 본 세대가 아니라 황비용을 본 세대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세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맵심을 전혀 저는 다만 이제 추석에 휴가를 추석에 휴가를 못 가면 해줘서 빨리 끝내셔야 되니까 이만 넘길게요. 하여튼 휴가 잘 다녀오셨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너무 존냐 흥붕하게 지내고 있어서 장난이지. 존냐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요. 뭐 했나요 쉬는 동안 쉬는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거나 게임하다 지치면 프라모델 만들고 프라모델 하다 지치면 책을 읽고 책 읽다 지치면 좀 자고 그냥 제 마음대로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 자르고 있어가지고 완결한 만화가들은 저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징집 대상 그리고 나처럼 한 2년 더 쉬어봐. 한 2년 더 쉬면 안 그렇다 이제. 그래서 저금을 안 해놔가지고 아 쉬기 싫어서 저금을 하지 않는다. 어 도리 없네. 당장 일을 해야겠구나. 예상하시는 다음 연재는 언제쯤입니까? 어 이제 8월에는 그래도 뭔가 시놉시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뭐라고요? 아 내년 8월이요. 아니. 내후년이요? 너무 쉬지. 아 올해요? 다음 달? 아니 딴 게 아니고 여름엔 진짜 이제는 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신티크의 에어컨 바람으로 커버한다는 그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름엔 손 놓고 아 신티크 생각만 해도 뜨겁습니다. 지옥이죠. 예 여러분 아시죠? 그 신티크 커다란 신티크는 겨울에는 껴안고 작업을 하게 되면 되게 따뜻하고 좋은데요. 여름에는 진짜 지옥이거든요. 전기장판을 세우는 것 같아. 그렇죠. 전기장판을 위해서 그리는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남들은 써본 사람은 알죠. 써본 사람은 알고 권혁주 선생님 우세요? 아니 어떻게 여름에는 일을 안 할 수 있지? 아니요.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러고 싶다는 거고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쉬고 있죠. 아무튼 6월 초에 한번 그 부산 작가님들하고 일본에 도쿄 갔다 와가지고 그 첫날에는 지브리 박물관 갔다 오고 둘째 날에는 그 슈웨이사 전시회 소악관 맞나요? 슈웨이사 소악관 지병사 아 아 지병사 그래가지고 거기에 드래곤볼 뭐 슬램덩크 점프 등등의 희대의 명작들이 또 그때 하필이면 모여있는 시기인데 만화계의 SM이죠? 그때는 버릴 작품이었었던 마사루를 빼놓지 말아주세요. 마사루랑 조조라든지 대표적인 작품이 유유베키스도 있구요. 드래곤볼 바람의 검심도 있군요. 유희왕도 있고 다 그게 그 시기 점프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작품들 원화전시회를 갔다 와가지고 원화전 들어가는데 진짜 또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게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 거리라든지 보여지는 모습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별반 차이 없는데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기획에선 아직 좀 배울 점이 많구나 그런 점으로 또 한번 느껴가지고 원화전이라고 하면 웹툰 작가들은 사실 과거의 추억이나 로망이라고 할까요? 원화라고 할 만한 오리지널 원고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웹툰 작가 종이가 사라지고 있죠. 여전히 뭐 종이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만 해도 이제는 그 종이 아예 안 쓰거든요. 원화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그다 돈인데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제 예전에 작업하신 작가님들 보면은 원화들 보면은 그 부천 만화 박물관에도 기증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백업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런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원화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제일 구린 데뷔작의 원화가 있죠. 제일 구린 데뷔작 다른 분들은 종이 원화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있죠. 있어요. 저는 종이 작업을 워낙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권 작가님인데 신티키가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그렇죠. 권하수 작가님 원화 있어요? 저는 뭐 콘티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콘티밖에 없어요. 콘티는 종이에 짜세요? 네. 요즘은 콘티도 없어요. 그렇죠. 홍쌤은 자필 원고 쓰신 적 있어요? 자필 원고는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그림 작업하고 만화 그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업작품 원고도 있고 원화를 있어요? 네. 일러스트레이션 했던 원화는 많이 갖고 있죠. 그 작업했던 원화. 그것도 스테른데요? 네. 학자의 원화. 저 가끔 수채화 할 때마다 힐링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아 너무 좋다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도 하고 싶고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먼저 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유승진 작가의 나전칠기 이런 것처럼 홍란지 박사님의 일러스트 이런 식으로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아니 그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만화를 반대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스톱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뭔가 홧김에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빈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말목 잘라버리고 막 그걸 버려 그걸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선택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림 중에 아 이건 그래도 못 버리겠다 싶은 그림이 있는 게 그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해가지고 빼곡하게 군중 씬을 그린 것들이 있어요. 아 본인이 그린? 아 지금 본인이 그린 걸 버렸다고요? 아니 그거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거기 처음에는 뭐 10명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그거를 나중에는 그거 몇 명까지 200명 넘게까지 그린 종류가 있어요. 이걸 못 버리겠다 해가지고 그쯤 되면 미술치료예요. 나의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군대에서 그걸 했거든요. 더더욱 미술치료 진짜 미술치료라는 느낌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고참들이 그거 할 때 안 건드렸어요. 아 쟤는 지금 그런 단계구나 볼펜 꺼내고 자 꺼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쟤도 또 내면으로 들어갔다. 관심 병사였단 얘기예요? 아 저 B급이었어요. 아 진짜? 진지하게 말씀하시니 적응력이 좀 느려가지고 진행할 길을 잃어버렸네요. 진지하게 저렇게 나오니까 아무튼 가장 염장스러운 유승진 작가님 근황을 들었고요. 관심 병사? 그게 아니고 휴가 휴가 도쿄 휴가 슈웨이사 원화전 좋습니다. 핑크퐁 보셨고요. 김태건 작가님은? 상어 가족 보셨고? 상어 가족 스티커 사줬는데 오늘 아침에 스티커 뜯어주면서 어때? 아빠가 가져왔어? 했는데 갑자기 애가 엉엉 울어가지고 또 싸우고 나오고 몰라요? 요즘에 막 울어요. 자연현상 같은 거잖아요. 따님의 보통 이제 자녀분들의 울음 오열 이런 건 보통 예창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사실은 배고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워낙 잘 놀거든요. 애가 드디어 아빠가 애를 목말를 태워서 산에 맨날 올라갔던 애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산에 막 가자고 그러고 아이는 잃을 게 없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힘들죠. 약간의 땀 흘리기? 아 근데 산에 숲이 많으니까 본인은 또 땀도 안 나요. 이게 스포츠 만화였다면 되게 뜨거운 그 되게 뭐라 하지 뜨거운 훈련의 장면인데 아빠가 노래를 들이고 되게 늘었어요. 저도 런지로 막 올라가고 저도 늘었어요. 그래서 애 목말를 태우고 뛰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핑크퐁 뮤지컬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뮤지컬 보러 가가지고 볼 애 나이도 아니라서 그렇죠. 뮤지컬은 잘 보던데 한번 데려가보래요. 제가 딱 가기도 싫어요. 조금 더 크면 가야죠. 이제. 네. 김태원 작가님의 근황이 다채로워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뭐 그런 날은 뭐 네. 육아 워낙 육아가 작업 이외의 모든 일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작업의 일상도 육아가 차지하고 있어서 아 그렇죠. 맞죠. 아이패드 가지고 그림 그려야 되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아 작업장까지 빼앗기고 계시군요. 그렇죠. 어시를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좀 해주면 좋겠어요. 어시 트레이닝 기간이다. 스케치업은 이제 끝나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컴퓨터나 아이패드에 관심이 없을 때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그 배경으로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해야죠. 스케치북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또 금요일에 텍스트 마이닝 배우러 목요일에 가가지고 아 종합적으로 지금 툴을 배우고 계시군요. 텍스트 마이닝이 뭐예요? 그 언어처리하는 프로그래밍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끝? 프로그래밍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코딩인가요? 일종의 그렇죠. 정말 다양한 걸 배우고 계시군요. 게임을 만드시려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라도 좀 배워놔야 되겠다. 아니 왜 더 배우세요. 공부하거나 익히는 것이 본인의 힐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다트를 던지듯이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넣는다. 이런 제가 아는 분 중에 도서관 사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도서관 사서 하시면서 제일 즐거운 게 뭐냐 그랬더니 책을 꽂는 거래요. 그냥 마음이 정말 어지러울 때 사람들이 빌려가고 반납하고 막 본 책들이 수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둘 둘을 끌고 와서 그분이 위에 사람한테 깨지고 집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보고서 분류번호에 놓고 착 꽂으면서 힐링이 된대요. 그게 김창원 작가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연상시켜요. 내 머릿속에 지식을 저는 근데 책 꽂는 건 제일 이해가 안 돼서 나 그렇군요.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 보여요 지금 작가님이요. 설거지하는 기분일 것 같은데 설거지 비슷해요. 저는 설거지가 힐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힐링이 설거지하고 다트가 낫죠. 이거 해봤자 뭐요. 음식하는 것보다 저는 설거지가 좋아요. 정말요? 갈 데 없는 그놈. 권 작가님은요? 저는 음식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요. 권 작가님의 그놈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유튜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유튜버시죠? 유튜버는 아니고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권도서관 한 달 사이에 구독자가 200명이었어요. 거기서 뭐라 설마 거기서 막 뭐 스트리킹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안 하고요. 자극적인 거 하고 자극적인 걸 하신다면 에어컨을 꺼놓는다고 사람이 얼만큼 땀을 흘릴 수 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우나 스트리밍 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극적인 걸로 지난주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했어요. 와 진짜요? 뭘로 하셨어요? 유튜버 트위치 말고 내 말은 그러니까 스트리밍의 콘텐츠가 콘텐츠 푸드파이팅? 그냥 제가 싱커에 달린 댓글을 그냥 하나하나 읽는 거예요. 뭐라? 진짜요? 그래도 잘 봐요? 많이 안 보죠. 당연히 200명이라고 구독자가 구독자가 실제로 방송에 들어온 사람은 한 10명 안 돼요. 10명 안 되는데 미리 만남 짜오신 것 같아. 두 분이 합이 10년 사이입니다. 10년 저도 지금 스트리밍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러시다면서요? 알아보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5명 10명 뒤로 오는 방에서 얘기하는 경험을 몇 달 1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이 웹툰 스쿨도 유튜브로 꼭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 그 남자 2명에서 멜로디엄 부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 끝내주죠. 편곡도 끝내줘요. 인디아나 존스하고 이런 거 보면 1812년 서곡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스타워즈도 하고 유튜브 요즘 거의 다 유튜브 관심이 많으신데 웹툰 쪽의 점유율이 유튜브로 많이 뺏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웹툰 작가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시도하시거든요. 사실 그 말이 저는 자극이 됐어요. 웹툰 독자분들이 유튜버로 많이 갔다 라는 말이 좀 자극이 돼서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번 나도 가보자 라는 생각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재밌는데 안 웃는 게 플랫폼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서 유튜브로 가면 좀 웃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웃겼어! 유튜브로 가면 좀 웃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는 편집만이 생명이야. 편집이 중요해. 개그 부분을 빼고 개그는 빼고요. 편집이 아니 그거 아니고 유튜브 유튜브 기대할게요. 김태권 작가님 유튜브도 기대하고 궁극의 개그 기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작가님들이 유튜브 다양하게 시도하시는데 하다가 이제 못하고 관두시는 케이스 중에 제일 많은 게 그거더라고요. 독자들이 만화를 그리면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와서 보는 사람인데 그 시간을 몇 년씩 보낸 사람인데 유튜브를 했더니 다섯 명 들어와서 듣고 있고 하니까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래 갈 수 있고 거기서 약간 지치는 분들이 금방 관두신다는 서론을 제가 들었어요. 아무래도 대중을 상대하는 그게 있으니까 어차피 뭐 저는 딴 데서 유머를 해도 웃지 않으시니까 유튜브로 하면 그래도 그 유튜브 할 때 댓글로 웃기는 좀 편해요. 그렇게 누르면 되니까 우는 척 하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박성우 선생님이랑 어차피 근처 사니까 자주 얘기를 해요. 아 박성우 작가님?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남들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플랫폼도 보면 이제 뭔가 동영상 사이트로 많이 넘어가는데 예예.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극은 받는데 결국에는 나오는 말이 만화가가 이런 것도 해야 돼? 아 그렇죠. 그게 되게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입장이죠. 그래서 계속 그게 꼬리 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만화가 중요한 분들하고요.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한 분들하고 미세하게 갈려요. 맞아요. 대중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수단을 잡겠다는 분들과 이 만화라는 수단이 나에게 의미 있다는 분들은 분명히 다른 것 같고 그렇죠. 만화가 중요한데 자기 주인공 코스프레하고 원고하는 거 찍을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재미있고. 토터 프로스트 유승진 작가님은 평소에도 주인공들 복장이잖아요. 도포 있고 두루마기 있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무슨 오키나와 여행을 저번에 기획하고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막 삿갓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도포 도포자라니까. 이말년 작가가 삭발을 하고 나가는 게 어떻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저희들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근황 저희들의 쩌리 근황 말고 제일 중요한 메인 근황이 있습니다. 웹툰스쿨의 편집을 맡아주고 계시는 공민우 작가님께서 드디어 정식으로 도전 만화의 만화의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제목은 제목은 미세만화주의보고요. 웹툰스쿨 청취자분들은 익숙히 봐오셨을 그 개그계의 신웨이브 뭐라 그러죠 누벨바그 한국 웹툰계의 또 다른 사주를 만들지도 모르는 신성입니다. 드디어 이제 간헐적으로 만개렘만 올리시다가 도전만을 올리셨으니까 미세만화주의보 검색하셔가지고 보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박혀서 이렇게 몸을 꼬아요. 저 사람 부끄러워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웃깁니다. 지금 몇화까지 올라왔지? 저기 몇화까지 올라왔어요? 1화 아니에요? 1화 1화 눈물과 콧물의 여행 맞나?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저도 봤어요. 별점이 10점이더라고요. 10점 보통 조율수가 낮을 때 별점이 높은데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웹컴 투 헤리입니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최고죠. 그래요. 많은 조율수가 조율수가 많아질수록 별점은 내려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0점에서 빨리 내려오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궁극의 캐릭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잘려고 누웠는데 최유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랩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저희 1,000명 넘었어요. 방과후에서는 얘기했지만 웹툰 스쿨의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명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히파람 공략이 1,000명이었죠. 네. 1,000명이었습니다. 공략은 왜 해가지고 젠장. 2,000명 땐 다른 분은 공략을 받도록 하고요. 지금 웹툰 스쿨의 새로운 로고송이 제작되고 있고요. 거기에 히파람 녹음해야죠. 왜 이렇게 슬퍼보이세요? 왜 한 거야 공략이. 자 이제 오늘은요. 궁극의 캐릭터를 런칭하고 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는 각각의 작가들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을 보는가에 대한 출발점을 짚어봤어요. 캐릭터가 곧 그러니까 플롯이 곧 삶이라면 캐릭터는 곧 인간이다. 이 전제 하에 우리가 캐릭터를 만든다는 건 인간을 만든다는 거니까 인간을 관찰하는 관점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서두를 끝냈고 오늘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오늘의 메인 이벤터 오늘의 골게터 더비 권혁주 선생님께서 오버뷰를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간을 보는 관점 하면서 인정범 작가님은 매력을 중시한다. 갯모에 이런 말씀해주시고 욕망과 두려움 저는 이제 욕망과 두려움 얘기했었는데 돌아가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욕망과 두려움을 그렇게 봤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생각에 약간 보정이 좀 됐는데 내가 중요한 캐릭터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약간 일관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욕망과 두려움 그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을 알면 제가 이 사람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관되게 보이는 거죠. 무슨 튀는 짓을 해도 일관성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렇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이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아니까. 그렇죠. 이종공 작가는 지난 시간에 그 동경을 상당히 그 주요한 어떤 인물을 보는 관점으로 삼으셨는데 저는 약간 일관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구나 라는 거를 방송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일관성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기를 막 이렇게 주고받았어. 근데 이 사람 돌아가고 나서 이 사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람 이해 못했다고 그냥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 만났을 땐 되게 그 예의 발라보였는데 그렇죠. 같이 밥 먹는데 갑자기 예의 바를수록 알기 힘들어요. 예의 바를수록 그 사람 파악하기 참 힘들긴 합니다. 매너는 언제나 포장지죠? 그렇죠. 매너라는 포장지로 싸버리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좀 거칠더라도 솔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렇죠. 일수록 알기 쉽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억수형 같은 사람? 제일 모르겠는 사람? 제일 모르겠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연 김태권님이죠. 김태권님은 정말 마트로슈카? 제가 왜요? 온갖 지식과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 까도 까도 또 매너가 나와. 핑크퐁으로 본인을 무장한 듯한 느낌? 전의 역은 항상 뭔가 웃길 생각을 하느라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저 지점. 저 말씀이 되게 마트로시카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감싸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언제 웃기는 거야? 계속 열어둬. 진지해. 우연히. 저도 막 열고 있어요. 유머를 하나 간춰놨는데 어디 있었지. 근데 제가 우연히 김태권 작가님의 약간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자주 있는데. 그 페이스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언젠가 우연히 본인 책상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달랐어요. 왜요? 거기 막 성인용품 올라가니까 막 이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완전 반전이다.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반전이긴 한데 되게 난장판이었어요. 되게 난장판이었고 난 되게 깔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리정리가 잘 돼 있을 거구나. 그치. 그냥 이렇게 미니멀리즘 책상.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딱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약간 에스프레소 잣 하나만 딱 있을 것 같은 느낌 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제가 생각하던 김태권 작가님하고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왜 굉장히 천재적이고 뭔가 특별한 재능을 많이 뿜뿜하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리를 못하거나 일상생활에서는 약간 그 좀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말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 앞에 놓고 사람 앞에 놓고 막말하다 진짜. 그게 아니라 딴님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하지만 천재라는 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천재. 근데 진짜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이다. 그런 분들? 대정신입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하고 책장이 작은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와 똑같네요. 그냥 쌓아놨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쌓아놓다 보니까 뭔가 에스프레소 잔이나 피규어 같은 게 올라있을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맞아. 책나무가 그냥 하늘을 보고 자라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책나무. 저에게 정리라는 것은 수평적 물건을 수직적으로 만드는 것밖에 아니야. 쌓는다 그냥. 근데 수직으로도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수평으로 올라가는. 근데 그 느낌이 이종문 작가님하고 김태훈 작가님하고 되게 다르세요. 저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나요? 되게 혼자서도 되게 잘하는데 무력이 있어. 저는 식욕국 대신에 무력이 있고요. 근데 약간 오늘 막막막하시네요. 저는 식욕이 좀 있습니다. 이종문 작가님은 뭔가 이렇게 내가 집중하는 것을 막 이렇게 직진하고 있으면 그 주변의 것들은 그냥 약간 그 잊고 지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일 거라고 그거보다 그냥 짐이 많아가지고 저번에는 일하다가 책상이 너무 짐이 많아서 치울 수가 없는데 마감은 급해서 최상 밑에 들어가서 자꾸 저런 건 저런 건 진짜 저런 모습들이 되게 맞아 맞아 네 되게 일관 저한테는 되게 일관적이 있네. 기분은 선제의 모습 20년대의 문필과 같은 어디 뭐 그렇죠 근데 진짜 좀 좁아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일관성 하지만 이제 좀 알기는 어려운 어려운 캐릭터인 거죠. 트윈 권혁식 작가님의 일관성을 듣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그 우연히 그 아라키 히로히꼬의 만화술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캐릭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 조조 작가님이죠. 그렇죠. 조조의 김유한 모험의 작가님. 근데 캐릭터 부분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우리 보통 작업하시면 캐릭터 시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보통 저도 예전에 되게 열심히 만들었고 했는데 이분의 캐릭터 시트를 보다 보니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던데 신상 명세서 신상 명세서라고 해서 아예 마치 무슨 뭐 조소를 작성하듯이 그냥 한 60개 정도의 문항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다 채우고 캐릭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뭐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왜 저도 이렇게 예전에 열심히 작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부정간 되게 단순해졌거든요. 캐릭터 시트가. 근데 문득 궁금했어요. 어? 나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만의 어떤 캐릭터 시트가 생겼는데 오케이. 여기 계신 작가님들은 혹시 캐릭터를 어떤 정도로 정리를 하고 계실까. 이렇게 오늘의 주제가 정리가 됐죠. 아라키 히로이코의 만화수를 중심으로 각 진행하시는 작가님들의 캐릭터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중에서도 권옥수 작가님이 중시하시는 일관성이라는 게 그 캐릭터 시트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네요. 저는 약간 캐릭터 시트랑은 약간 다르게 되게 재밌는 점을 생각을 했는데 권옥수 작가님이 저 책 말씀을 하실 때 아 이거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사실 그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약간 민감한 게 조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가 감히 그러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 괜찮아요. 조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마이페이스 느낌이 있어요. 뭐 니네가 뭐라 하건 나는 스틸블런을 파겠어. 약간 상국지에서 조조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렇죠. 네가 네가 여전히 도원결의에 묶여있는 동안 난 창천항로를 판단다. 이런 게 있죠. 이제 둘을 비교하면은 각각의 팬들이 또 화를 내실 텐데 아무튼 근데 아무튼 아라키 히로이코의 특징은 뭐랄까 그 등장인물들이 되게 개성이 있는데 개성이 없어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알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뭔가 되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누가 나와서 손짓 하나 하고 옷자락만 쓱 지나가도 아 이번 시즌에 누구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설정이 되게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의 뭔가 그게 없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밤을 새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조의 주인공들을 보면 뭐 조루조가 됐건 메시진의 주인공 혹은 조연들을 보면 친구라는 느낌은 안 들죠. 얘는 어떻게 돼서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런 종류의 깊은 얘기를 술 한잔하며 나누기가 어려워요. 없을 것 같아. 뭔가 댑스가 없어요. 레이어가 없는데 너무 잘 짜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아라키로히코의 캐릭터 시트라는 거는 정말 묘한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 시트라서 정말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또 그러니까 뭔가 많은데 뭔가 없어요. 그렇죠. 공허해요. 그런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조수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조조 좋아합니다.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라는 게 신기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한나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태어나서 스탠드 조정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같아 라는 정도의 깊이만 있기도 한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한 바퀴 싹 돌고 말 한마디 뱉는 거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또 있을 정도로 딱딱 정형화되어 있기도 해요. 김태훈 작가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관성이 중요할 때는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권익수 작가님께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일관성을 말씀하셨을 때 일관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일단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저는 캐릭터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다라는 부분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굳이 뭐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아마 제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난 방송 끝나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막 적혀있는 신상명서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생년월일 혈액형 출신지 주로 쓰는 손 뭐 수술 경험 뭐 신체적 특징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캐릭터 시트에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상세하게 쓰는데 그렇죠. 저도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쓰지 않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웹상에 돌아다니는 캐릭터 시트 많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제가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남은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욕망 공포 그 다음에 실존 모델 그리고 버릇 말버릇 실존 모델가 버릇이군요. 저는 이제 고정도가 좀 남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을 때는 이제 형용사로 하나씩 이렇게 걸어둬요. 뭐 예를 들면 뭐 귀여운 뭐 단아한 아니면 뭐 사나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형용사로 이름 앞에 형용사로만 딱 달아놔도 더운 뭐 이런 거 약간 더운 오늘은 시원하다. 오늘 시원하셨네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놔도 저는 약간 일관성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약간 이 정도의 일관성만 유지를 해서 내 캐릭터에 약간 매력이 없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갑자기 급 자학 모드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실제 그 만나보면 약간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공략촌 작가님. 진짜 진짜 친한 사람들 한테만 촉촉하시고요. 저는 별로 건조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 형은 저보다 더 건조하니까 더 건조해서 설명이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좀 궁금했어요. 오늘 그 다른 작가님들은 어느 정도의 캐릭터를 밸런스를 맞춰 가시는지 그래서 그냥 저부터 얘기를 하면요. 그전에 이 아라키로이코의 만화술에서 얘기하는 캐릭터 시트에 대해 간단하게 서머라이즈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캐릭터 시트 파트 참고로 요즘에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는 작법소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고전들 빼고요. 로버트 맥키 책이나 만화의 ES 컴맥 클라우드 빼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두 권의 책이 이제 만화 만드는 법 작가가 누구셨죠? 만화 만드는 법이라고 감정했어요. 제가 추천서까지 썼거든요. 다 읽어보고 괜찮아요. 좋아요. 이 아라키로이코의 만화술 권하수 작가님이 내용을 찾으시는 동안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하나는 작법서로서 장을 정리가 돼 있고 원칙적인 얘기라면 그게 만화 만드는 법 그리고 이 아라키로이코의 만화술은 좀 더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처럼 개인의 노하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통할까 싶은 느낌은 좀 덜하지만 되게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써 있어요. 이 두 가지 책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봤던 제일 재밌게 봤던 만화 작법서는 신조 마유의 여러분 말씀하셨죠. 그죠? 그거 번역 안 된대요? 한국에? 아니요. 번역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옛날에 번역돼서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 진짜 이상해요. 신조 마유 작가의 만화도 이상한데 그거보다 더 이상해요. 찾으셨나요? 대충 부탁드립니다. 권옥주 작가는. 일단 그 아라이코는 아라키 히로히코는 신상 명세서 신상 조사서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60개 항목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60개요? 60개 항목인데 이름, 연령, 성별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생년월일, 키, 체중, 혈액형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싶은데 경찰 조서 같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60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써머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몸에 난 상처 수술 경험 그리고 정가 그리고 학력을 꼭 쓴다고 하더라고요. 학력 학력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인지 많이 못 배운 사람인지에 따라서 말하는 걸 좀 다르게 쓴다. 그건 많이 그렇죠. 그건 설득이 됐어요. 그건 설득이 됐는데 말투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뭐 섹스 경험 결혼에 대한 생각 존경하는 인물 장래의 꿈 인간관계 가족관계 결혼정보회사예요? 그러니까요. 성격적 특징 입버릇 학교 직업 경제상태 심지어 애완동물 중요하죠. 그다음에 특이점 폭력적인지 사교적인지 이상적인지 이런 얘기들 있고 특히 기술 능력 취미 오락 호불호 의식주 습관 좋아하는 일 기타 등등 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저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도와요. 근데 그 캐릭터를 만들 때 이거를 이제 한 사람 캐릭터를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해는 돼요. 중요한 인물이면 그렇게 해둘만도 하죠. 근데 본인은 뭐 중요하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모든 캐릭터들 다 이런 신상조사를 쓴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약간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단하다.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급할 때 잘 안 돼요. 급하니까요. 급할 때 잘 안 되고 뭐 주요 인물들이야 이런 거를 해놓을 수 있어도 뭐 갑자기 등장하는 조연들이나 아니면 엑스트라들을 이런 식으로 신상조사서를 쓴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이제 뭐 그 사람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좀 쓰면서 쓰면서 상상하게 되고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뭐 의상이나 뭐 소품들 이런 것까지 쓰는 동안에 이제 다 생각이 정리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저는 다시 말하면 캐릭터 시트는 발상을 돕기 위한 보조제일 뿐이군요. 그 다 적은 시트 한 장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시트를 채우기 채우는 과정에서 캐릭터 구상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거 딱 말씀 들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딱 들었는데 첫 번째는 저거는 작업할 때 보려고 쓰는 시트가 아니라 그렇죠. 쓰면서 자기가 그 등장인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쓰는 시트다. 쓰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런저런 걸 하는 친해지기 위한 시트인 거지 이걸 써놓고 나중에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할 때요. 저희 줄에 봐주신 분이 수도원의 신부님이었어요. 그분이 저와 아내에 관해서 이런 걸 숙제로 내주셨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신상명세서를 써봐라? 무작위 도움됐어요.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어라고 막연하게 느꼈지만 서로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는 순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 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 다 하고 나서 되게 좋아졌거든요. 여러 가지로 작가가 등장인물을 사랑해야지 작가가 등장인물을 관심이 없으면 티가 너무 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다른 한쪽으로 생각이 든 거는 여기 학력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목록 문항들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한 캐릭터의 콤플렉스가 무엇인지를 약간 끄집어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시트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 같다. 그 콤플렉스 같은 것들이 욕망을 발현시키는 추진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주인공을 잡아 끈다든지 잡아 끌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을 돕는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문항들을 보면서 콤플렉스를 찾아내고 싶은 것 같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이런 설정이야 해? 아니면 적대자는 이런 설정이야 해? 라는 것을 막연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왜 얘가 얘한테 적대자가 되지? 라는 것을 상세하게 한 번씩 맞춰보고 같다는 생각도 반대로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말에다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캐릭터 시트를 도구삼아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것 같은데 그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냐에 있어서 홍란진 박사님은 콤플렉스인 것 같다.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저는 아까 첫 번째 얘기가 그건데 약간 저도 약간은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릭터 시트를 쓰면서 파악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부터 드리면 저는 절대로 저렇게 안 써요. 저는 저런 캐릭터 시트를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려 했던 말씀은 뭐냐면 저거를 하면서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좀 저는 저 사람의 작품의 매력이라는 생각도 들고 궁금하다. 사실은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인 같아요. 저 사람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조 어떤 사람은 조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시 손권이지 아닙니까? 역시 조조는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훅 들어오네. 호불호가 확 갈리는 지점인데 그게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게 육심문항이 단답형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좀 정리해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좋아하느냐 아니냐랑 같은 거예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잠시 후에 있을 것 같아요. 유승진 작가님은 이 시트 얘기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도 권혁주 작가님 말씀하셨던 일관성 거기에 대해서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어떤 인물을 주로 보고 있냐면 사마의를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어떻게 보면 저도 역사만화 해오면서 시트 굳이 이런 시트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정리하는 게 있잖아요. 굳이 역사만화니까 연표를 많이 써요. 연표를 많이 썼고 이 연표에서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력이나 이런 거 나오듯이 주인공이 사상 이런 거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조금씩 하는데 사마의를 평전이라든지 여러 기록들을 보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일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른 살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원고만 했나 원고래 프리스만 했나 진짜 어떻게 보면 조조가 처음 불렀는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두 번째 불렀을 때 너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안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꿈도 희망도 야망도 없이 그냥 내 꿈은 선비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관직이고 나발이고 레고를 했는데 그런데 최고에서 최후의 승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까지 가려면 야망도 있어야 되고 물론 재능은 받쳐줬지만 이 사람의 컴플렉스는 뭐였고 이 사람의 야망은 뭘까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른 살까지의 삶이랑 뒤의 삶이랑 일관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인물이니까 실존 인물이니까 그만큼 시대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한번 관심을 두고 그리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혀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오늘 작가님들 시트 얘기하시고 일관성 얘기하시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각자의 시트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생각을 좀 말씀해 아라키로이코의 캐릭터 시트 얘기를 권혁주 작가님께서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거였거든요. 윤태호 작가님의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보통 우리 작가들이 만드는 주인공의 출생부터의 어떤 개인사 즉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프로파일 프로필 가족부터 해가지고 시간순에 따른 연대의 흐름을 좀 정리하잖아요.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을 했고 이런 거다 간단히 정리를 한다 칩시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놔요. 윤태호 작가님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놓고 몇 년주의 출생이다 그러면 한국의 굵직한 사회적 사건들 위에다가 그 캐릭터의 일생을 딱 얹어요. 그럼 얘는 몇 살 때 상품 백화점을 봤을 거고 몇 살 때 올림픽을 봤을 거고 이렇게 해서 야후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와 캐릭터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왜 지금 모습이 되는지 원인을 알 수 있잖아 라고 하셨어요. 즉 명확하게 목적이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항목들을 정리한다는 걸로 가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캐릭터 시트라는 끝에는 이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다 적은 것들로 보다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핵심적인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라키로이코의 작가의 이 캐릭터 시트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으로서의 의미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조조의 주인공들은 왜 그런지까지는 안 간다. 가더라도 저 캐릭터 시트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이 캐릭터 시트에 객관식 답변들의 총체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것뿐이죠. 예를 들면 약간 저 작가님이 만화에 있어서 실제로 허세가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책의 독자들에게도 나는 이런 캐릭터 시트를 써라는 게 은근히 허세인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작가도 비슷해요.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작가 우리 사랑합니다. 저 작가님 자체가 엄청난 매력인 거죠. 이분 진짜 기인이에요. 되게 매력적이고 전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트콤을 그리거나 일상툰을 그릴 때 왜 그러는지까지 꼭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캐릭터는 평소에 두루마기를 입고 다녀요. 대학협 퍼슨.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고 누가 얘기하면 하오체를 쓰고요. 그러셨나 같이 한잔하시게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 이따가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왠지 원고도 세이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원고 세이브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극단적이고 여름에 원고 안 하시고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진짜 못 됐네요. 어떤 에피소드에서 등장하지 않고 말풍선만으로 그건 내가 해보겠네 라고 말풍선에 따뜻어요. 사람들은 그 말풍선 보고 그 캐릭터인지 알겠죠. 왜? 일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 캐릭터를 다룰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작가는 욕심이 생겨서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 보여주고 싶어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작가의 용도에 따른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덥스에서 캐릭터를 다루겠다 인지 좀 더 들어가고 싶다 인지에 따라서 이 캐릭터 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플롯에 관련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심 인물의 경우에는 왜가 나와주는 게 사람들이 바라는데 서브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외를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잖아요. 박만해지죠. 물론 최근에 저는 이영도 작가님의 드래곤라자를 다시 또 정주행을 하면서 모든 인물에게 이런 걸 이 외를 심어놓다니 괴물 같은 작가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고요. 보통은 그렇진 않죠. 김태원 장관님 말씀처럼.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아무튼 재밌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리아스 강독을 이제 선생님하고 했는데 본인의 개그가 아니고 네. 이제 그 라틴어로? 히라보로. 히라보로. 이런 거 물어봐줘야 돼. 간주다. 한국어로 했을 것 같지? 책상이 좀 지저면 어때요. 그럼. 책상 안에 들어가서 글쓰 못했어. 어때요. 히라보로 일리아스 책상 아래에서 강독하셨을 거야. 남들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이 어때. 아니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강대진 선생님하고 했는데 그분이 설명해 주시다가 주석서에 있는 내용들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시인이 과연 그걸 의도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캐릭터들이 설정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그래서 시가 나온 지 2800년 후에 연구자들이 찾다가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가 있었어 하는 걸 밝혀내는데 그중에 한 논문 중에 그게 있대요. 어떤 사람이 대사도 한마디도 없고 맨날 단역으로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창만 던지면 상대편 맞는 사람이 방광에 맞거나 엉덩이에 맞거나 좀 약간 통상적으로 맞지 않는 부위에만 맞는다는 거예요. 주로 좋지 않은 곳에 맞는 그런데 그렇게 던지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대요. 그런 식의 연구도 있는 거예요. 뭐지?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캐릭터 시트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던졌다면 어디에 맞는다. 그렇죠. 자기 마음이죠. 이종범 작가님이 다트를 던지면 어디에 고쳤다. 그런 느낌에 저도 사실 그래서 캐릭터 시트를 예전에는 막 열심히 작성도 해보고 어느 순간에 점점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얇아지고 단순해지던 이유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걸 상수를 해놓더라도 아무리 디테일에 상수를 해놓더라도 그냥 저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효과적이었던데 그냥 실존하는 인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을 그냥 대입을 했을 때 훨씬 더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시트를 상세해서 나도 막상 내가 이 사람이 되어서 뭔가 대사를 쳐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사실 이렇게 멍해져요. 얘가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대사를 쓸까? 때로는 너무 자기적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그게 연예인이거나 영화 배우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빙의를 한다는 생각으로 빙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굳이 제가 이렇게 막 상술해 놓지 않아도 그렇죠. 오히려 그 이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메소드를 하는 분들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점점 시트를 이렇게 점점 얇아졌는데 사실 제가 오늘 그 아라키 히로이코의 신상조사서 이걸 보면서 자극받았던 지점은 뭐였냐면 자기는 이걸 뭐 항상 쓰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이유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약간 설득이 됐어요. 네네네. 아 맞다.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만에 제일 만화에 등장하는 사람이다 많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네요. 맞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같은 사람이 대사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자문자답 같은 대사 대사를 제가 제일 경계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작가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그렇죠. 말풍선만 놓고 보면 캐릭터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뭐 전업작가도 위험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약간 아 그럼 나도 다시 좀 이런 걸 좀 매너리즘에 빠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 정리 한 번 아 네 죄송합니다. 궁금했어요. 다른 저 제가 이제 만화를 그리면서 느꼈던 어떤 갈증들 그리고 저만의 어떤 노하우들 근데 분명히 다들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라키로이코는 조심스러운 얘긴 한데 저분이 어떻게 보면 등장인물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뭔가 다 멋있고 약간씩 비슷한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니까 그 60가지의 캐릭터 시트에 나오는 단답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또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러니까 이 시즌에 나왔던 사람이 다른 시즌에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게 또 있어요. 그거 이제 그 작가의 미각인 미감인 것 같아요. 스타일 같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라는 말이 딱인데 그러니까 약간 저 60가지 코드도 그렇고 뭔가 약간 패션스러운 코드가 있어요. 마치 패션지에서 패션 아이템을 다루듯이 캐릭터의 특징을 다뤄요. 네 맞아요. 보여지는 것들. 그래가지고 뭔가 그 지큐나 그런 잡지를 읽을 때 느끼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고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 그 어떤 잡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푹 빠져드는 맛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매번 잡지라는 거는 다른 잡지가 나와도 비슷한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그게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권옥수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네요. 보통 작가들이 자기 캐릭터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 실존 인문들을 많이 모델링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되게 좁은 점은 디테일이 좋다. 하지만 나쁜 점은 비슷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도 이런 신상 명색 항목을 만드는 것이 도움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모두의 캐릭터 시트를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그러네요. 다음 주까지 2회차로 가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아쉬운데요. 권옥수 작가님이 어딘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언제나 그렇듯이 나눠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작가의 캐릭터 시트라는 키워드로 2회차 녹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 이어서 다음 궁극의 캐릭터에서도 이어서 저희들의 캐릭터 시트에 대해서 좀 더 딥여볼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몇 가지 질문이 남아있어요. 권옥수 작가님 일관성을 위해서 캐릭터 시트를 작성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되게 많은 부분에 힌트를 얻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독자들이 어떤 캐릭터한테 빠져들 때는 만화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빠져들 때는 이면을 발견할 때잖아요. 그렇지. 너무 치아키 선배같이 다 잘하는 선배가 허당인 걸 볼 때 같이 그 이면은 또 일관성하고는 반대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제 생각인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매력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매력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냐면 어떤 과잉 혹은 결핍으로 저는 정리를 해요. 멋진데요. 그것도 과잉과 결핍. 그러니까 어떤 이 점이 재밌다라고 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캐리커처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리커처를 그릴 때 똑같이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면 사실 본인이야 만족하겠지만 볼 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 홍래희 선생님 이마가 넓구나. 막말한다 또. 오늘도 네 넓습니다. 오늘도 그림 그릴 때 머리를 완전 활주로처럼 쫙 안 돼. 울어버릴 거야.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과장 여러분 저희 친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옳진 않아요. 옳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홍래희 선생님 같이 방송하면서 매력을 느꼈던 지점이 어떤 지점이 맞냐면 만화평론가이시고 학자이신데 만화가 못됐다. 라는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를 이렇게 말해주셨을 때 그때 되게 확 매력을 느꼈었어요. 아 그래요? 왜죠? 그러니까 뭔가 만화를 그리치다가 만화를 안 그리치는 게 컴플렉스가 아닐 수도 있죠. 이제는 극복하셨겠죠. 이제는 극복하셨겠지만 분명히 아직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유사한 감정을 누구나 느끼거든요.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뒤로 하고 저도 사실 예전에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신이 졸업한 컴플렉스를 말하는 순간 매력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죠. 이 얘기 계속하면 롤링페이퍼 된다? 돌아가면서 저는 이게 매력적이었어요.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관성을 아까 매력 독자가 매력을 느끼고 감정을 이입할 어떤 지점을 생각할 때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지점을 찾아서 뭔가 결핍되는 거 혹은 약간 좀 잘난 지점 이런 것들을 약간 더 확대해서 그리는 편이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잘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습관으로 약간 떼우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제가 계속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핍이 약간 콤플렉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영웅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도 자기가 속했던 세계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결핍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모험을 떠나잖아요. 그 결핍을 탈출을 해서 다른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결핍을 해소시키는 것은 그 결핍이 있는 그대로 내가 아버지가 안 계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야 돼. 라고 하지만 아버지를 찾았을 때 그게 결핍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회 안에서의 자기가 진짜 똑바로 혼자서 홀로서기를 했을 때 뭔가 자기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거리를 찾게 되는데 그 성장의 다른 이름이죠. 이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로 이렇게 뛰어들 수 있게 모험으로 뛰어들 수 있게 촉진제가 되기도 하지만 꼭 그 결핍이 똑같은 그 결핍을 얻었다고 해서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다 만족시켜주는 홀로서기의 결과가 되지 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험에서는 혼자만의 어떤 또 다른 그 영역을 혼자서 찾고 나서야만 그 캐릭터가 완전하게 서게 되는데 그 자체가 그 캐릭터에게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저는 다음 시간에 저는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 캐릭터라는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영감을 주었던 제가 되게 즐겁게 봤던 캐릭터 한 명 위주의 그런 삶을 그린 작품들이 여러 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혹은 그 만화술에 나오는 캐릭터 시트에 한번 넣어봐서 얘기를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이게 순서가 양쪽 다 될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시트를 일단 방금 전에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여쭤봤던 건 이거였죠. 일관성을 추구하지만 매력은 이면에서 나올 때가 많은데 어떻게 양자를 같이 만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저는 좀 답을 들은 것 같아요. 이면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그게 이면이 될 만한 일관적인 모습이 먼저 깔려있어야죠. 예를 들면 이 사람 갑자기 왜 분노하지? 라는 게 이면이 되려면 이 사람은 원래 평온한 사람이야 라는 일관성이 먼저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분노를 하면 분노하는 모습이 이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미 권력식 작가님이 말씀하신 일관성이라는 것이 캐릭터의 구축이 되어야만 이면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일면 이면 일면 이면 일면을 만들어야 이면이 나오죠. 요즘은 계속 훅훅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즘 성공적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해 더 좋은데 김태권 유머 성공적 아니 이게 문제가 저만 고생합니다. 캐릭터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모두 긴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웃겨버렸어. 와중에 끼어들자면 아까 전에 일관성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약간 빠트렸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역사 얘기하다 보면 후세 사가들이 야사를 덧붙이거나 재해석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치관에는 내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유교적 관점이라든지 등등 특정 인물이 꾸며지거나 혹은 폄하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역사적 인물을 재해석하는 경우에는 이런 재해석을 과거에 행해졌던 재해석 이걸 걷어내는 것도 좀 필요한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 사람이 부각되고 깎아내린 부분은 일단 걷어내고 최대한 정사라고 해야 되나요. 실록에 남은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다시 한 번 그리고 덧붙여진 기록을 아예 한 번 걸러냈지만 그 기록을 한 번 참고는 해가지고 다시 21세기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재해석하는 과정 그게 약간 더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네요. 괜찮을 것 같아서 역시 역사물을 하는 분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작가의 의도와 해석이 어떻게 더딥혀지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 행해졌던 그걸 걷어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얘기랑 아까 유승진 작가님 하신 말씀하고 해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저는 이제 캐릭터 시트를 따로 저렇게 단답으로 안 쓰고 한 가지를 붙잡고 계속 고민을 해서 그게 답이 나오면 캐릭터를 집어넣는데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 역사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모순된 일화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유승진 작가님 딱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이러던 사람이 나이 들었을 때는 왜 반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권혁주 선생님이 얘기한 전제가 있는 거죠. 인물은 일관되다라는 그렇죠. 일관된 인물인데 젊었을 때 이럴 때가 나이 들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도대체 어떤 도도한 흐름이 배경에 있는 것이냐 그게 이제 홍맨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콤플렉스일 수 있는 거죠. 권혁주 작가님 본인이 캐릭터 시트를 쓸 때 뭘 쓰시는지 아까 말씀을 간단히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다음 궁극의 캐릭터에서 얘기할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자로서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캐릭터 시트를 과연 써야만 하는가 이게 1번입니다. 즉 안 썼을 때는 망하나 아니다 안 써도 가능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쓰는 게 좋다면 혹은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써야 자기에게 맞는 캐릭터 시트를 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시트를 안 쓰는 분과 쓰는 분이 각자 자기의 방법을 가져와 주시면 청취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은 플롯은 빈칸 채우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캐릭터는 진짜 안 된 것 같아요. 어렵죠. 다르죠. 저는 저만의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원래 오늘 얘기하려고 들고 왔지만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캐릭터 시트를 짜는지에 대해 공유를 해볼게요.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또 심리적인 얘기를 다루시는데 그렇죠. 저 사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분들께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리검사법들을 적용한 시트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겐 도움이 좀 됐기 때문에 약간 그 느낌도 있잖아요. 어떤 두 가지 사이에서 약간 캐릭터를 잡을 때 단답형으로 많은 문항으로 갈 거냐 아니면 논술식으로 갈 거냐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심리검사법은 단답식의 여러 문항을 해서 논술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캐릭터가 적용하는지 재밌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음 녹음때를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고민을 해와 주시면 캐릭터 시트 두 번째 파트는 꽤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삼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봤던 인물 캐릭터 잡는 것 중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일 재밌었던 거 몇 가지를 가져와 볼게요. 네. 좋네요. 기대됩니다. 일단 저희 녹음은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오늘 녹음 캐릭터 시트를 중심으로 오버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녹음 어떠셨는지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다음 녹음이 되게 기대됩니다. 네. 뭔가 복잡하다. 일단 김태원 작가님이 아까 모순된 이야기 그리고 그거를 관통하는 게 컴플렉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약간 좀 남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녹음에는 참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아 예예. 캐릭터 시트에 대한 저의 간단한 말을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그럼 쭉 돌고 아니요. 간단해요. 유언처럼 간단합니다. 묘비명 묘비 저의 입장은 캐릭터 시트는 꼭 필요하진 않다.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도 괜찮다.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줄 정리까지 해주셨어요. 저의 생각이고요. 단말마 같이 들리는 건 느낌 때문일까요? 저는 김태곤입니다. 유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소리 구별 못하실까 봐. 아라키 히로히코의 작업을 가지고 캐릭터 시트 얘기를 한 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하고 워낙 스타일도 다르기도 하지만 그렇죠. 아무튼 아까 드린 말씀이 다예요. 뭔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지만 저 사람 본인도 작가님 본인도 저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공감해요. 저는 지금 신작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천천히 해요. 여름에 쉬신다더니 에어컨 아래에서 책 읽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어렵던데요. 혼자 살다 보니까 놀다 지치면 일하겠죠. 일을 이제 지치지 않게 해줘야겠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점잖게 하지? 놀기도 하고 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승민 작가는 욕도 점잖게 할 것 같아. 저런 막말을 막 이런 사문난작 같으니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양랑하게 나을 사람 같다. 그 이제 기존에 있는 역사서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과거의 재해석을 지금 걷어내는 좋게 말하면 걷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걷어낸 다음에 저만의 캐릭터를 만든 시점이라가지고 또 이번에 또 하는 궁극의 캐릭터 또 다른 작가님들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서 큰 도움 될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캐릭터 만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되게 제가 매력있게 봤던 캐릭터들 영화나 만화에서의 캐릭터들이 그래서 매력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계속 캐릭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저번 화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작품들이 그 위화 작가님의 살아간다는 것 이랑 허상감 매열기 그리고 오베라는 남자 이 세 가지 작품이 너무나 막 그 이 캐릭터들 얘기해주고 싶어 얘기해보고 싶어 이분들하고 같이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윤태우 작가님의 그런 캐릭터 시트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프로세트가 엄청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매력있는 캐릭터들이 추진이 쫙 될 때 그만큼 몰입력 그 작품에 대한 몰입과 흡인력이 엄청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건 또 김태근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아이러니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굉장히 그 캐릭터들을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네요. 기대되는데요. 홍란진 선생님 코너에서는 그걸 해야겠네요. 저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홍쌤이 나중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온 캐릭터를 저희가 함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뼈와살을 바르는 장난이 그런 시간에 기대됩니다. 위아 작가는 저도 좋아해요. 위아 작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유머가 있는 부분이 질투가 좀 나긴 하죠. 진짜 삶의 완전 위트와 아이러니 지적인 위트 저와 눈 마주치면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넌 뭐냐라는 식으로 그러신 이렇게 오늘은 권호수 작가님을 메인 이벤트로 하여 아라키로이코의 만화술에 등장하는 캐릭터 시트를 놓고 저희들 모두의 캐릭터 시트관 에 대해서 열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캐릭터 시트 얘기를 알아보길 기대하면서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모두들 태풍은 끝물이지만 이제 무더위가 오겠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냉방평 조심하시고 환경을 위해서 에어컨은 조금 많으시고 다음 궁극의 캐릭터 때 만나뵙겠습니다. 청원벌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의 작곡방송 궁극의 캐릭터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이종범이었고요. 모약처였습니다. 김태곤입니다. 유승디입니다. 홍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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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